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등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제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사순제 일주일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회개와 절제 그리고 보속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고 영광에 이르는 부활을 체험하자는 전례력에 맞춰서 영성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제들 중에 화해와 용서와 같은 오늘의 주제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크리스도 교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며 이루어야 될 덕목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때 용서와 화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기 힘든 덕이지만 꼭 필요한 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살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이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되갚아주기 위한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서 용서하고자 하나 용서가 안 되어 스스로 힘들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아서 차라리 나는 하느님께 대한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생각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용서와 화해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체험하기 어려운 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탐진취의 이 세 가지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수많은 안 좋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의 고통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고 또 멍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면 최고의회에 넘겨지거나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고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릴 적 다른 사람을 놀리고 그리고 비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고 남을 밑으로 두고 싶은 우리의 욕심 탐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것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회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화도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며 노여워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이것은 고통의 세 가지 원인 중에 진에 해당합니다. 이 분노도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탐진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어리석음에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화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수많은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오늘 복음에 다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 모든 이유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욕구와 그리고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부끄럽고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화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만델라 대통령 감옥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인류에게 화해와 용서에 대한 모델로 등장하십니다. 이분은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나는 증오심을 내려놓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7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자신을 억압했던 백인정권과 평화협상을 맺고 흑인 해방을 이뤄낸 만델라의 삶은 화해와 용서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다시 끼어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리스도교의 용서와 화해의 신앙을 자신의 삶 속에서 깊게 묵상하고 성찰하며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또 나는 용서를 해야만 한다. 또는 저 사람을 용서받을 권한이 없다. 또는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용서가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나 용서를 해야 한다는 오늘 보금 말씀에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는 결코 상대를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과해자요 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는 받은 것을 기억 못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늘 억울한 것만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삶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받았지만 받았다는 것도 못 느끼고 또 부정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는 조금 받은 것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지성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준 사실도 모르고 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받은 것도 못 느끼며 또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운 감정을 토로하는 어리석음들은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용서의 마음이 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과 같이 서로에게 불신이 싹트고 그리고 분노가 쌓이는 그러한 시대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고 서로 함께 번영을 이루자고 손을 잡았던 그런 국민적 협동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렸을 때 쥐잡기 운동도 해봤고 새마을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 간소한 상차림 운동 심지어 97년 IMF 때는 근무기 운동 등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함께 협동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부족함을 끌어주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이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협력과 또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요즘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서로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또 내 자신의 안전이 결국 타인의 안전과 연결이 되기에 서로서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을 텐데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행정명령 무관용의 원칙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서로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뉴스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각박해진 그리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용서와 화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는가 누구에게 원한이 쌓이거나 응어리가 져서 풀지 못해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혼자 사귀는 분도 계시지만 도저히 못 참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 놓고 볼 때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정하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그분들에게 용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사람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용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자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분노의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사람이 불편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사람과의 화해와 용서는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가장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걸려서 항상 체해 있는 사람처럼 사람과의 감정에서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내어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에도 매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서 계속 부정적인 나의 삶을 이끌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깨끗한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